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관사 김종우입니다. 자 3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신 여러분 스스로 투닥투닥 해주세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긴 시간 집중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세계사 총평을 할건데 이미 지나간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구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준비할건지에 대한 그 과정으로써 모의고사를 활용하시기를 진심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총평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구나 이런거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볼까요? 어 정말 죄송한데 평이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절대적으로 좀 평이했구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특징을 좀 보면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거를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제시문을 해석해서 이거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그 정도입니다. 뭔가 이제 사료를 해석해서 뭐 꼬아가지고 시기를 따져보고 이런 것보다는 개념에 대한 확인 정도의 그런 문제구요. 그리고 서아시아사라던가 인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공부를 다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보면은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직 서아시아사랑 인도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아직 못했구나.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신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이 문제가 좀 낯설 수 있구요. 또는 고3 때 세계사 과목이라는게 편지가 되어있으면 아직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아는 것인가? 보인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구요. 다음. 연표적 지식을 묻는 문제는 나옵니다. 연표가 이제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 안 했습니다. 나와요. 해서 실제 연표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실제 그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도를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스토텔링에 있는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5답률 베스트 5 빠밤. 즉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 혁명. 시기사의 문제인데 이거는 연도를 가지고 푼다기보다는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 풀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1917년부터 1918년까지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골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요. 유형 자체는 가나 시기사의 문제를 줬지만 유형은 시기사의 문제지만 실제 물어보는 건 개념 문제였다. 가장 어려워했구요. 다음. 벵골분할령 인도사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또 어려웠고 사사랑주 페르시아 서아시아사잖아. 그리고 아크바르 인도사입니다. 무글제국의 아크바르. 실제 서아시아사랑 인도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구나. 아직 제대로 학습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부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양사 중심으로 공부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중국사에서 남송 시기.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즉, 송나라 시기 때 어떤 경제 모습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도 있었다. 참고를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문명사. 한 문제 나왔죠? 이지투 문명. 1번 문제 나왔습니다. 1번 문제는 문명사가 안 나온 적이 없어. 나옵니다. 다음. 중국사가 총 3문제가 나왔어요. 많게 나올 때는 문명사 포함해서 보통 5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진시황제.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청나라 왕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청나라 왕조. 다음. 일본사를 보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본사의 한 문제. 두유뜸이 히데요시를 물어봤습니다. 조선 침략. 임진완이 일으켰죠? 두유뜸이 히데요시. 다음. 서아시아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실제 오스만 제국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첫 단어부터 나왔었어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봅시다. 다음. 인도사가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아크바르 물어봤고요. 마우리아 왕조 물어봤고 그리고 벵골분한형 물어봤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즉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중에 아크바르랑 벵골분한형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인도사가 3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서아시아 3, 인도사 2, 2, 2, 2, 1, 이런 정도인데 인도사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 이번 시험은 그랬구나.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문제가 전부 다 서양사였습니다. 자, 카드가 나왔죠. 카르르소 대제의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옥타비아 누스를 물어봤고 영국의 혁명, 즉 청교도 혁명 이후에 대한 내용까지 영국 혁명 자체를 물어봤고 루이 14세 절대왕정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왕국, 즉 가리발디가 헌납하면서 이탈리아 왕국을 수립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왔고 러시아 혁명 시기 사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다음, 지국주의 미국 여기서 이제 미국이 에스파니어로부터 어느 어느 지역을 가져갔는가 미국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고 닉슨 독트리인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들 자, 독수전쟁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입니다. 2차 대전으로 보기보다는 독수전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문제풀기가 합리적이에요. 나중에 문제풀기에 가서 봅시다.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CIS라고 하는 독립국가연합이 출발하는 그때까지에 대한 그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정답.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세계사를 문제를 풀 때 좀 어렵게 느껴졌다. 내가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계사 점수가 좀 잘 나왔다. 자신감이 붙었다. 그럼 꾸준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계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점수가 아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개념이에요. 무조건 개념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의 문제의 유형은 연표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뭘 물어봤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학습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가? 여러분의 지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 되는 거니까 개념학습을 좀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개념학습을 꼼꼼히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념책만 읽으면 되나요? 으응.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 거는 그냥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 보던 것만 자꾸 보게 돼요. 왜냐면 익숙하거든.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한 두 시간 동안 세 개 다 공부했어. 다음 날이 되면은 공부한 범위만큼을 여러분이 백지에다 써보세요. 응? 백지에다 써봐. 분명히 난 어제 공부했는데 오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써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 여러분과 아닌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체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토해낼 수 있어야 돼. 제가 판서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쓰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런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내가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후에 이 시험 이후에 내가 어느 주제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개념 강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개념을 한 바퀴 돌리셨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거를 하시고 연표학습을 따라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연표학습을 할 때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연도를 외운다고요? 아유, 3개 사이에 나오는 연도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러면 교과서 맨 뒤에가 봐. 연표 나와 있거든?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저도 다 못 외워.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어떤 연표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연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연도들만 가지고 외우면 되는데 키워드 구조화의 틀 위에다가 잘 외워지는 것부터 해놓고 왜 키워드 구조화를 강조했냐면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선후관계를 구조화시키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백지 이 백지가 아니지만 이거 뭐라 그래? 칠판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쓰잖아. 이야기와 함께 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어? 이 연도를 내가 외웠어. 그럼 그 앞과 뒤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연도를 내가 외웠어. 그때 다른 지역에서는 뭐가 있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걸 기준으로 두시면서 외우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연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김종웅이라는 사람이 세계사를 여러분께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 어떤 커리클럼을 가지고 있느냐? 즐거웅! 개념의 모든 것들 끝났어요. 잘 되었죠?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세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흥겨옹! 이 옆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서방위 촬영하는 그 주의 현장은 개강하고요. 인강은 아마 다음 주에 개강할 건데 나중에 OT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연표학습은요. 필요합니다. 저는 연도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연도를 외우고 있을 때 확실한 자신감에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외우잖아? 더 헷갈려.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연도들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테니까 연표의 모든 것에서 저와 함께 연표 한번 보시고요. 다음! 연표가 끝나고 나면 6평을 볼 겁니다. 그 6평을 보고 난 그 이후에 새로운?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기출을 제가 넣어놨어요. 원래 기준은 없었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과 함께 제가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 요령, 어떤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 요거, 키워드 요거 이런 시대는 끝났어.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전쟁인지를 파악한 뒤에 구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어떤 빛, 베베 꼬아서 어떤 가나 국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무내력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싹 다 묶어서 기출 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6평 끝나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7, 8월 달 걸쳐가지고 약 5주간에 걸쳐가지고 4주, 5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 강의에 따라 좀 달라요. 반갑죠? 너무 반가워요. 압축하러 왔다고요? 여름방학 특강이니까 반갑게 합시다. 해서 압축의 모든 것, 이거는 앞에 있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정말 짧은 강의로 구성합니다. 짧아, 짧아요. 4주에서 5주만 끝납니다. 세계사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서 모든 걸 압축해가지고 난 압축한 그런 교재나 자료가 필요하다. 나는 단거나 시키기 내가 혼자 쓰는 거 힘드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에다가 내가 추가하는 게 좋다. 개념 이런 거 되게 두껍잖아요. 최대한 얇고 최대한 간단하고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하기 좋은 교재로 만들어서 압축의 모든 것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8월 달이 넘어가면 9평 보기 전후로 9평 전후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킬러의 모든 것이 등장해요. 굉장히 놀라울 겁니다. 왜냐고요? 단언컨대 부도 교사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완벽하게 분석한 사람 접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강의는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의 모든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보시면 되겠다. 근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죠. 선생님 선생님 기존에 커리 보니까 EBS 이거 특강 많이 하셨던데 그건 어디 들어가서 EBS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 3월 달 모의고사 볼 때 이미 여러분 수능 특강이 나와 있죠. 수능 특강은 여기서 연표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만 빼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이게 봐봐 연표만 보니까 왠지 연도만 외울 것 같잖아? 아닙니다. 개념에서 다룬 내용 복습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심화된 지역적인 내용을 하면서 EBS 수능 특강에서 봐야 되는 것들 기존에 있었던 수특에서 안 보였던 것들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8월 달 여름방학쯤이 되면 수안이 나오죠? 수능 완성 어디에 들어가겠니? 그렇지. 9월 달쯤에 나오는 킬러의 모든 곳에 들어가겠죠. 수능 완성을 풀다가 문제를 풀든 뭘 하든 개념 문제 다 제가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따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 수능 안에 나왔잖아. 작년 수안에 있었잖아. 재작년에 있었잖아.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바뀐 이후에 나오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여기에 다 넣어놓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로 강좌를 만들지 않고요. 이 안에 녹여낼 테니까 제가 수업할 때 이건 수특에 나왔던 거고 수안에 나왔던 거야.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봐도 빈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부끄럽네요.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계사 공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3월달 모의고사랑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의고사예요. 실전고사가 아니라고 과정으로 확인하시고 점수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고 점수가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고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왜 기분이 안 좋다고요? 욕심나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그만큼 의욕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 되게 잘하고 있구나 나 스스로 욕심이 되게 많구나 나 되게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기삼아가지고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한 달 뒤에 내 모습이 지금보다 성장하는 그런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 다 달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총평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을 해설 강의 가서 해설 강의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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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